신성모독 초개화석 두장제거 유령의 영상이랑 연계하면 되겠네 섬 섬 섬 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킬각이 나올 줄 모른다. 주의 깊게 봐야 돼.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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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겜. 거무연금. 거무연금.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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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яв이 Meer없는 거 제가 because me 야비 단검투적 야비 그만 나와 아이스크림 잼탄 아카베코 유령영상 괜찮은 전략 괜찮은 전략가 피해를 42줍니다 1코스트 오씨 병괜전 전반 딜계산 귀찮다 딜계산을 안해내도 될 정도로 강해지면 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무효. 내 맘. 지성 이슈. 비타 단투 튕겨내기. 후회. 삽. 치업. 시체 폭발. 하하우. 하하우. 보스 잡으려면은 뭐... 덱에 더 넣긴 해야 되는데... 마땅한게 없네. 하하우. 하하우. 노가스. 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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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우. 하우. 가스. Glat. 독 독은 약한 애들이나 쓰는 거지 여기도 스네골 하나 있네 방금까지 스네코였는데 이제 스네코의 해골입니다 반사신경 아니었으면 안짚었을텐데 아이 뭔소리야 병폭 미라소? 집었습니다 내려봐 영 어젯들 후퇴하라 튀어 꿈제비 꿈제비 단투 덱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전부 강화합니다 제거요 오늘은 나의 총에 하는 양은경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다 내게 힘을 줘 복실아 복 복실 복실 복실이를 살해할 정도면은 엄청 센갑지 복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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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의 복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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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이가 우리 복실이 더럽히지 마세요 보기에 근데 복실이가 개라고는 안 한 적이 없어 원문 보면은 이번 턴에 신성모독 쓰고 아닌가? 아이스크림인데 코스 늘렸네 10배 벌었네 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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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약함 쟤도 공격력 1임 3장 손목검 내가 3장이지 공격력 딜 6배 취약으로 9배 왓처보다 강하다 패턴 거젓이 떴네 공격력 계산하기 귀찮아서 계산 안하고 썼습니다 참내 그래도 공격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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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인데 안더울리군은 반사 신경 톨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톨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오래 언덕을 지나네 유령의 형상 강화해버렸나 유령의 형상 강화해야되는데 치약 형상 형상 모독? 고개?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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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꺼져 가지가 왜 나와 가지가 전에 아니 잠깐만 가지 괜찮은 거 아닌가? 아니야 반사 내장인데 치약까지 하면 9배죠 9배 맞나? 맞겠지 딜이 없다니 지금 이게 딜이 없는 거면 딜이 있으면 얼마나 쓰는 거야 맹고 꼬챙이 꼬챙이 저거 달팽이 잡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심장 잡을 때는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땡본개 땡본개 호우 위에 항상 남은 거 강화해야되지 폭주신성군 폭주신성군 생존자 전광석화 타격지우고 반사 내장 저거 버릴 카드 있어야 되는데 계산된 도박이나 자 계도된 산덕 가자 끼옷 252 이거지 음 덱에 딜이 너무 못으려네 딜이 없네 딜이 없네 480딜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480딜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480딜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버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텐데 속도 포션 오우 근데 계도된 산박 강화 못한다 지금 사막에서 강화하면 되니까 사반사 반사 신경 음 다음부터 생각을 안했네 다음부터 생각을 안했네 드로우 개망했다 직진 메게스로 더 쓰지 더 어쩌겠어 병균전으로 반사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첫 턴에 나오는 아니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안 나온 카드를 잡아놓을 수 없지 한 번만 더 잡을 수 없지 허접수에 근전 또 맞나? 형상을 안 쓸 수가 없게 하네 반반반 중중중 데카를 먼저 조져야겠다 둘 다 컷 개돗불 반오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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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법 병법 아드 퍼 퍼트 또 왔네 부지런하네 아주 그냥 매일매일 뿌왕 뿌왕 하나는 유령영상에 쓰고 하나는 아 취약을 막을 필요가 없나 생각하니까 아 뭔가 지능처참 아니 카드 설명에 좋습니다면 이 코딩을 HP 플레이어 0으로 했어야지 길 플레이어 9999랑 죽는거랑 같냐 불편하네요 죽음의 정의에 따라 다르죠 죽음의 정의에 따라 다르죠 슬더스에서는 슬더스에서는 안 죽는다고 저편에서 뒤틀린 형상으로 살아있다고 니오우가 살릴수도 있는데 진짜 죽으면 니오우가 못살리지 아 아아 얘 또 왔네 맨날 이 시간이면 오는데 안지겼나봐 심장 심장이 뚜뚜뚜 형상 이거 쓰자 왜 안썼지 민처 필요가 없네 지금 텅스텐이라서 계획이 있었구만 김심장이 니오우 쫓아낼거야 안할거야 니오우는 왜 쫓겨난걸고 왜 심장한테 복수를 하는걸까 심장 컷 5호 태풍 찬피 하아 미션 성공 뽀송이는 뽀송해님 만 얻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넘 유물이 진짜 너무 잘 나왔다